우리 경쟁하는 사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 조연아 블로그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요? 저기 왜? 한글을 이용한 재밌는 광고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떠납니다 정연아 영은아 고마워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돌아올게 저는 갈게요 여러분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일사이프 화이팅! 잘 있어요 안녕 따라오지 마 애원하지 마 빠져나 베이징 춥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입니다. 지금 출근했고요. 10층 라디오부스로 가고 있어요. 얼굴 어떡해.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다 마치고 이제 스튜디오로 올라가요. 이렇게 말아요.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잘 잡아야 돼요. 급기야 현장수배에 포상등까지 벌린 너. 누군이랬던 그 정체 지금 생기합니다. 김정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네. 김정현 뭘 하면 될까요? 김정현 브이로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현 네. 뭘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김정현 제가 아침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정현 전날에 초과 근무를 했을 때 김정현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김정현 옆 사람이랑도 조금 이야기해야 된대요. 김정현 저희 이면조 아나운서. 김정현 브이로그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정현 안녕하세요. 김정현 일은 잘하고 있어? 김정현 평소에 안 하시던 질문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시네요. 김정현 어떻게 생활을 잘하고 있어? 김정현 지금 너무 연기통인 거 아시죠? 김정현 청와대 국가안복실전이 비밀리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현 알겠어 자연스럽게. 김정현 네. 김정현 방송용 멘트 브이로그 이런 거 하면 안 돼. 김정현 자연스럽게 한번 김정현 뭐 해볼까? 김정현 책이라도 읽을래? 김정현 컴퓨터 책은 더 안 읽어요. 김정현 컴퓨터보다. 김정현 정현이 생활 잘하고 있고. 김정현 네. 김정현 네. 김정현 저희 동기인 교회 이형은 아나운서 자리로 가고 있는데요. 김정현 영원아 일쌤 너도 여기 나오잖아. 김정현 아니 저는 우리 경쟁하는 사이잖아. 김정현 경쟁했어? 김정현 별 생각 없이 가는 거야. 김정현 책상 좀 소개 해 주세요. 김정현 제가 하는 날 공개할 거예요. 김정현 그래요? 김정현 그런데 이렇게 아침부터 풀매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아침 나오잖아요, 저. 네,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라고. 저 그것도 제가 할 때 할게요. 그래요? 저는 매일 아침에 사과즙을 먹습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고요. 달달하니까 잠이 깨요. 여러분, 제 자리예요. 많이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달달할 때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 이름표. 딱 입사해서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MBC 나눔은 제가 MC 처음 했을 때 제 첫 MC가 이거였거든요. 김정현 아나운서랑 같이. 그래서 이거 기념으로 넘겨두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 자리입니다. 오늘은 7시경부터 9시 반까지 계속 생방송 오늘 아침 했고요. 9시 반부터 10시 반, 11시까지 밀사이프를 찍을 거예요. 11시부터 거의 쭉 계속 다중정대에 산물대는 조금도 했고요. 미디어로 이라고 해서 저희 랄리는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바쁜 날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찍게 됐네요. 화이팅! 오늘은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와서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 촬영을 했고 오늘 오후 오전에 또 더빙은 하나 잠깐 짧은 거 뉴스 투리 더빙은 하나 했고요. 그리고 10시부터 이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11시에 끝이 나고 이제 그 뒤에 일사이프를 촬영을 하고 일사이프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점심은 늘 거기 혼자 먹고요. 혼자 사는 거니까 또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먹는 게 전혀 어색하진 않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옆자리는 예린 선배님 자리예요. 이렇게 연차 순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TMI 이제 일사이프 준비를 시작을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 오후에 촬영한다거나 한다면 오전에 대본을 먼저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본이 올라옵니다. 어? 잘못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대본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지 어떤 흐름으로 읽을지 그거를 좀 미리 파악하고 가는 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체형 시즌을 맞이하여 입사 전략입니다. 면접에서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보는 겁니다. 너무 근데 진부하나요? 곧 촬영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원고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는 시간은 뭐 몇 분밖에 안 되지만 되게 한 아이템 나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붙어서 작업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촬영이 좀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바로 촬영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보도국으로 왔습니다. 릴사이퍼를 찍는 스튜디오도 이 보도국 안에 있어요. 보도국이에요. 여기선 조용히 조용히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전 회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 한성 편집입니다. 초보층 건축물은 30층 맞아 그런데 그 초보층이냐 아니냐를 그런데 그 초보층이냐 아니냐를 이력서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게 어려울 때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 등록도 가능하네요.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연락처 사실 다정 선배가 무서워요. 그리고 은근히 포스가 좀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다수님은? 사랑 선배님 사랑해요. 처음에는 많이 적응하느라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이런 조직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20대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는 조직 자체가 제작진 분들의 나이와 분위기에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진짜 훨씬 활기차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저는 괜찮은데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수님 선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일사이프 촬영이 끝났습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안녕.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도 또 만나요. 여러분 어제 제가 찍은 유튜브 일사이프가 올라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상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보시면 저도 구독 중이고 또 알람도 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켜놔주세요. 일사이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일사이프 촬영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너무 여기서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건 제 게 아니라 저희 박창윤 선배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 점심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받는다 진짜. 잘 받는다 진짜. 잘 받는다, Podcast. 1. 2. 3. 3. 3. 4.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